네 안녕하십니까 저글링 입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해 드릴 제품은 사실 리뷰가 아니죠 구독자 분께서 구독자 이벤트로 키보드 튜닝을 신청을 해주셔서 이거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 가격이 써있죠 149,000원 짜리라고 그리고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은 아닌 것 같죠 한글이 쓰여 있지 않고 여기 잉글리시 US 라고 써져 있습니다 슈퍼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이퍼 엑스 알로이 FPS MX 레드 적축이다 제발 당첨되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첨이 되셨구요 제가 이거 얼마나 완벽하게 윤화를 전문가처럼 프로페셔널하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최대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윤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만 보면 거의 새 상품 같아요 산지 얼마 안된 제품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책임감을 가지고 윤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까볼까요? 봉인실이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체리 체리 적축인 것 같죠? 자 이렇게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이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저글링님께 제가 스테빌윤화를 실패해서 스테빌윤화를 닦아주시고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스테빌윤화를 자체적으로 시도를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잡긴 하셨어요 엔터나 백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잡긴 하셨습니다 스페이스바가 조금 안된 느낌이죠 이것도 전체가 있고 따로 추가적인 티캡이 들어있고 이건 이게 굉장히 좋은데 케이블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날 전에 타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삶을 해it하는 이런 으 피 피 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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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